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 하세요... 샘구야! 인사는 그렇게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야! 밝은 얼굴로 바른 자세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란다? 네... 아유아유!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최상환 선생님도 고생 많았어요! 나혜리 선생님은 모처럼 주말인데 뭐 하실 거예요? 어허허허... 벌써 주말이군요? 저는 말이죠! 내 이름은 나혜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이다! 내 주민에 혼자 목욕탕 가기! 온몸에 묵은 때를 벗겨내면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해야 할까? 헝! 목욕 바구니에 뭐 다 넣었나 한번 확인해볼까? 셔터 샴푸, 린스, 폰클렌징 여권, 마스크팩, 빗, 바디워시, 칫솔, 바나나우유, 좋아요, 스킨 로션, 바디로션 와! 다 챙겼다! 이제 한번 떠나볼까? 우리 동네에서 10분 정도 떨어지면 목욕탕으로 간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라도 만나게 되면 민망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 왔다! 이 후끈후끈한 목욕탕 냄새! 이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띄웅! 띄웅! 여기 성인 한 명이예요 여기에 수건줄장이랑 열쇠요 여기 오늘따라 사람이 많네요 주말이기도 했고 목욕탕에 단골을 넣기도 했고 그리고 근처 목욕탕이 망했거든요 아 그래요? 사장님 그래도 여기 장사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목욕탕 물도 깨끗하고 너무 좋잖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근처 목욕탕이 망했다고? 설마 날 아는 사람이 오진 않겠지? 뭐 동네랑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나 나이리 공중 목욕탕만 다닌지 벌써 10년 고인물로써 나만의 국가권력급 목욕탕 루트를 보유중이지 일단 가자마자 건식 사우나를 즐기고 찬물로 샤워 냉탕에 들어간 다음에 온탕에 들어가서 뜨끈하게 몸을 지진 다음 또다시 냉탕에 들어가고 온탕에서 또다시 반신욕 그리고 양치 세수 몸 씻기를 맞추면 완전 개운하다고 오늘은 집에 가서 마저 못 본 드라마나 있으니까 짜이케 목욕을 3시간만 즐겨볼까? 일단 목욕바구니로 목욕탕 명당을 먼저 가로채는 게 먼저야 나이리 레이더 발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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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온탕과 가까운 명당 발견? 다른 아주머니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저기 자리를 선점해야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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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야? 빠르다 역시 이 목욕탕을 30년째 다니고 있는 아주머니 난 아직 멀었다 하지만 괜찮아 좋았어 나만의 첫 번째 루틴 뜨끈한 사우나실에 들어가야겠다 오늘따라 온도가 좀 넓네 뜨끈하다 일주일간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이제 나가서 찬물로 샤워를 해볼까? 어? 아니 저건 말이잖아 그리고 말이 어머님까지 이걸 어쩌지 여기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본다는 건 너무 창피해 어? 그래 여기서 숨어있다가 마리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어? 도대체 마리랑 마리 어머님은 언제 나가는 거야? 도저히 못 찾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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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냉탕에서 놀래 뛰지마 넘어주면 다친다 어? 어?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여기서 얼른 나가야 봐야 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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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엑소 좋았어 음 흠 좋았어 빠 빠져났다 어? 어? 어허어? 안녕 야야야 엄마! 탱구야 안녕! 그런데 여긴 여탕 아니니?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래? 야! 탱구! 여, 여탕이잖아! 넌 남탕에 가야지! 안녕! 난 엄마랑 같이 와서 그래 어? 선생님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할래요? 어머머! 학교 선생님인가 봐!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민망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어 이런 젠장! 태어나서 가는 거야! 엄마! 여기 선생님께서! 엄마! 우리 밥 안 해요! 아, 씨...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뵙네요! 엄마! 안녕하세요, 티처! 저번에 입학할 때 저희 봤죠? 안녕하세요! 틀립번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아! 최저! 민망해! 반, 반가워요! 민망해! 저희 아이 가르치기 힘들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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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는 목욕을 맞춰서 친구들 나가볼게요! 아! 아... 네... 아... 하하하! 아... 네... 하... 오재이 선생님 목욕탕에서 봤는데 완전 늘 신하고 이쁘신 거 있지~? 아, 정말? 하하... 하하... 하... 여러분들! 좋은 대침! 마감찬에서 선생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해요! 에이 바르게 웃으면 인사해요! 맞아요! 절대 인사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하지만 전에 어른들이 보면 인사하라고 아니요! 하지 마! 네? 선생님! 우사를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이 전행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이동! 난 그런 목욕탕을 망가게 되었다 강남일치 침뱀님, 엘라님, 서호동이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매태오님, 강아부도나님, 성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호님 감사합니다!